모든 영웅이 강해지는 이 순간 추가 시간인데요 네 5번 주선수가 좀 더 강해져야 되거든요 다시 한 번 아바지 팀이 세이파이널에서 볼 것 같은 모습에 또다시 연출을 낼 수 있을지 샤웅 선수 트리플킥 자 이거 이야 궁극기를 안 쓰고 트리플킥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걸 이걸 해냅니다 전진 수비를 중계하고 있는 아바지 팀 그렇죠 멀리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선수들 적진 깊숙이 들어오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야 막아내네요 이거 이야 이거 경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 샬롬 선수가 강해지는 추가 시간인데 정말 저 선수 얼굴밖에 안 돼요 이상하게 추가 시간이 되면 코드라키 하는 거 보세요 왜 저 선수의 얼굴만 떼죠? 여기서 천천히 제압을 해버리겠다는 건가요? 기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잠시 관심하고 있는 이틀을 타서 채 샬롬 아 안 돼요 샬롬 선수에게는 추가 시간이거든요 자 경기가 종료되면서 경기 종료됐습니다 캐서